14번 보도록 합시다. 수많은 이렇게 최상 난이도입니다. 중기 보면서 해산하도록 하시고 이것이 상수왕의 정수인 두 1차식의 고분을 인수분해될 때 푸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어차피 내용 자체가 고등거니까 고등거 갖고 와서 중등 심화로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걸로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상수왕의 정수인 두 1차식의 고분을 인수분해된다는 말은 x-a 곱하기 x-c 플러스 1이라는게 x마 정수 x마 정수라는 얘기고 이 말은 즉슨 x의 두 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 또는 베타 알파하고 베타는 알파하고 베타는 정수다. 그래서 정수근 문제에요. 정수근 문제. 그래서 근이 정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푸는 방법이 있는게 일단 전개 한번 해도록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x 그 다음 플러스 10 a 플러스 1 이면서 됐어요. 이거 는 0이라고 잡고 두 근이 정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이거는 0이라고 가정하고 두 근이 정수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10이 나오고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10 a 플러스 10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때 이 두 식에서 연방 때리듯이 문자를 소거해야 되는데 이 1번 식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a를 소거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알파나 베타를 소거할 수는 없는게 차수가 달라요. 얘는 2차 얘는 1차 그렇기 때문에 a를 소거한다는 느낌으로 1번 식에다가 10을 곱하면 10 알파 플러스 10 베타 문자를 소거하는 거에요. 지금 10 a 플러스 100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그냥 빼버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0 알파 마이너스 10 베타 이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99 나오겠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할거냐면 a랑 b랑 더해갖고 ab가 정수인데 10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것보다는 a랑 b랑 정수끼리 곱해서 100이 나오는 숫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건데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10이 될거고 이건 마이너스 10 베타잖아 공통인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비슷한거 해봤지 베타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줘버리는거야 공통인수 베타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줘 그 다음 마이너스 99인데 문제는 뭐냐면 베타가 아닌 베타 마이너스 10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거 식이랑 달라졌다 이거지 그러면 강제적으로 얼마를 더해준거냐 100을 더해줬지 그 양변에만 100을 더해주면 식은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거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요런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고등겁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주면 위에다 쓸게요 알파 마이너스 10이 될거고 베타 마이너스 10이 되서 얘가 1이 되요 그럼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가지 경우 어떤 두가지 경우가 있느냐 곱해서 1이 나오는 경우 자 첫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10이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0이 1인 경우가 있구요 알파 마이너스 10이 마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0이 마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요때의 해는 알파는 11 또는 어떻게 베타는 11 나오고 요때의 해는 알파는 9 또는 얼마 베타는 9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에요 이랬을때 a의 값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a의 값은 어떻게 찾느냐 아까 요식 전개했을때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x 플러스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두근의 합이지 부호 바꾼거 요렇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a의 최대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두근의 더합을 두근을 더하면 22가 나오고 요것이 a 플러스 10이니까 a 값은 12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조금 빠르게 했는데 한번 보고 반복해서 봤을때 이해 안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고등거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수도 있어요 이건 규칙에 따라서만 하시면 될텐데 규칙에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규칙에 따라서만 보도록 합시다 요거 4개의 곱은 항상 뭔가의 제곱 4개의 곱에다 1을 더한거 뭔가의 제곱의 형태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로 쓰인다 라고 하는건데 곱해봐 식을 그대로 쓰면 되지 요렇게 아무런 흔적도 없던데 이정도는 하셔야죠 이게 뭔가의 제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전개하면 1차식 4개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나 치환 안합니다 치환 안할거에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전체의 제곱 플러스 전체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얘는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치환 안했어 여러분들 치환하고 싶으면 치환하도록 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인데 이때 x는 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라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8 9 10 11을 넣었으니까 x에다가 8을 넣어보면 8 8에 64 24 1 전체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89가 나오네요 89의 전체의 제곱 요렇게 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번인데 잠깐만 여기 중개 해설 필요라고 적어놨던게 어 상단이였나 상단이 되네 18번 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꼴에서 갖고 온거니까 고등학교꼴로 하세요 고등학교꼴로 하세요 예를 들면 문제부터 좀 파악해보면 x의 6제곱 y의 6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전체 3제곱 이해가 이해가죠 그럼 합에 대한 제곱 요 요 요 요 요 3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해 이거 뭔가 이렇게 써줄까 x의 제곱의 3제곱 y 제곱의 3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 제곱 전체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합에 대한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니까 x의 제곱 y 제곱 그 다음 x 제곱 y 이런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거 두개 보면 어떻게 곱 구할 생각은 해야되고 곱은 어떻게 제곱의 합은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2분의 1 나오네요 맞죠 어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3에 대한 3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제곱의 합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미안 4분의 1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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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 제곱하는 거니까 xy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27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1니까 4분의 9 4분의 9 그럼 4분의 108에서 9 빼니까 얼맙니까 4분의 9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만드는게 싫으면 요렇게도 만들 수 있는게 x 6제곱 어디갔냐 x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x 3제곱의 제곱 y 3제곱의 제곱 요렇게 해석해 봐도 상관은 없겠지 이건 제곱의 이건 제곱의 합이잖아 그러면 x 3제곱의 제곱 y 3제곱의 제곱 이런거 쓰면 안돼 나중에 이렇게 바로 가야돼 얘는 합에 대한 제곱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x 3제곱 y 3제곱 이건 3제곱의 합을 구해야되고 어찌됐든 간에 전체 제곱으로 묶든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든 3제곱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3제곱의 합은 구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3제곱의 합 구하는 느낌으로 제곱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기 고등학교 공식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